이 우주는요. 중생들이 우울거리는 거고 좀 나은 중생. 육도로 치면 육도식 설명으로 하면 천상계 좀 살만한 중생, 지옥계, 괴로워 죽겠는 매 순간순간 괴로운 중생, 순간순간 그래도 좀 살만한데 권태로운 중생. 이 정도가 고등 침팬치들의 세계고 육도, 윤회. 더 하나 더 들어가면 정토가 있고 정토에도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. 그냥 참나는 아는 사람부터 적이 고단자들까지 레벨업. 이게 게임이에요. 이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게임이에요. 그냥 게임 속에 여러분 정신 차리는 순간 게임 속에 들어와 계신 거고 게임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게임은 진행됩니다. 내가 원컨 원치 않건 내 레벨은 측정되고 내가 한 모든 생각감정 오감의 카르마는 저장돼 있다가 반드시 과보를 남기고 영화 큐브 보시면 그냥 큐브 안에 던져지신 거예요. 그 안에 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. 큐브가 막 바뀌어요.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.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퇴보를 해요. 노력을 해야 그나마 현상 유지고 노력을 좀 더 해야 나아갑니다.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는 그냥 깨달은 중생, 사정 아는 중생, 요령을 터득한 중생. 그게 육바람일이라는 게 중생 노릇하는 요령을 터득한 거예요. 아, 새새생생 이렇게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거 터득하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. 뭐 이렇게 해탈하니 뭐하니 하는 건 다 방편이에요. 방편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 해버리면 공부 안 하고 낙오할까 봐. 아예 절망할까 봐. 이런 거죠. 이게 게임하는 마음. 아, 내가 어차피 게임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만 저 레벨 돼요. 가야죠. 어떻게 해요. 노느니, 노느니 연불이라도 해야 되고 노느니 조금이라도 가야 돼요. 중생 살림살이 다 사시고 다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저는. 저는 이렇습니다. 기본은 중생심의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한 없게 사시라. 여한 없게 사시라. 한 남으면 안 좋죠. 여한 없게 사시라. 다만 여한 없게 사는 중에 중생심은 여한 없게 최대한 풀어주되 레벨업. 양심의 성장. 육바람일 요령을 닦아가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챙기시라. 갈 때 그게 내 레벨을 결정하니까요. 여한 없게 사는 게 내 레벨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양심 개발했는가가 레벨업을 결정하니까 그거는 꼭 챙기시라. 게임하시되. 게임하면서 나는 뭐 게임이 꼭 레벨업만이 목표인가요? 저는 게임하면서 사람 사귀는 게 좋고 경치 구형 다니는 게 좋습니다. 여한 없게 하시라. 다만 레벨도 신경 쓰시라. 레벨 올리려면 뭐 해야 되냐? 육바람일 아이템 모아야 된다.